개항구는 2020년 새해를 맞아 7일과 8일 이틀간 29개 부서 및 보건소와 개항구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구정운영 방침을 바탕으로 2020년도 주요사업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개항산업단지와 개항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대규모 산업벨트 조성사업 추진과 도시재생, 유딜사업을 통한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개항의 역사를 담은 개항산성 박물관 개관과 개항산성 복원 정비사업의 추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및 인공폭포 등 개항산 산림휴양 인프라 확대와 조성사업 확대 등입니다. 박효무 개항구청장은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천의 중심도시 개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올해 계획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